오늘 잘 보냈어요? 미쳤네 손이 밖에 없구만 어서와요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 재밌게 봤어요 재밌더라구 방송 재밌어요 언더테일 그 뭐냐 모드게임인가 봐 PC게임 하라그래도 적성이 안맞아서 못하겠는데 적성이 맞으신가봐요 아기자기한 미니게임이 좀 재밌나봐 아기자기한 미니게임이 좀 재밌나봐 언더테일요? 예 재밌어요 나레이션 읽어주는 것도 좋구 음음음음음음음 분위기도 좋구 빈단TV님한테 얘기했써요 여기 northern TV에서 알고있더라구 테라님 방송 잘 된다고 كر 새로운걸 좀 수령해봤는데 어 괜찮다고 하시면서 빈단TV님도 재밌게 해라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 그대로 내가 요즘 재미에요? 음 본사람도 재밌더라구요 주사에 굴렸나? 포기하고 가는 건가? 모르겠다 다른거가 먹구만 가야겠다 재밌어요 저장도 돼요? 저장하고 이어서 하시는거죠? 커즈님 어서오세요 커즈님 어서오세요 저장도 잘 어울려 문이 안 흘렸나봐 어 액수있어 액수 나왔지? 뭐야? 정신이 안 흘렸나봐 같은 식으로 전해봐 할 수 은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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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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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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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